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46살의 김진 씨. 어학계열 석사학위를 받은 전업주부였다가 인생 2막을 열고 싶다며 외국대학과 복수학위 과정이 있는 전문대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4년 동안 학원 강사로 일해온 김태현 씨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때 어리니까 학교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간판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기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올해 전문대 입학자 가운데 4년제 졸업자는 주요 대학마다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4.5% 오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인기 분야인 보건, 의료뿐 아니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과 자체가 전국에서 별로 없고 특성화된 거다 보니까 이쪽이 워낙에 특성화되다 보니까 수요도 일단 인원 자체도 적고 요구하는 곳은 많고. 유턴 대학생이 늘면서 전문대학들도 이들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시는 걸 굉장히 선호해서 해외 5학년 수를 4주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통역, 일본, 미국, 영국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심각한 취업난에 전문기술교육이 주목받으면서 대졸자의 전문대 유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대구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수성 제3선거구 6개 동사무소와 달서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2개 동사무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소 58곳, 구미시의원과 7곡 군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소 6곳 등 64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상주 군의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의 전보좌진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서 김영태, 김진욱, 성윤한 후보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재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상주 시의원 8명도 김재원 후보의 자질을 지적하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하고 성윤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급여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지역 대결 양상이 심해지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반쯤 달서구청에 들어가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 49살 우 모 씨를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달서구 지부는 평소에도 여러 부서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이 씨가 공무원을 폭행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불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했으며 형사상 벌금과 함께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금이 청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119대원은 장비와 의약품을 준비해서 수학여행 차량에 동승해 안전 확보와 유사 상황식 긴급구호, 부상 학생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